특강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조합을 이용해서 조 나누는 경우가 되어 있는데 조 나누는 방법은 이것도 원래는 확률과 통계라는 책 안에는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요즘에 좀 빠졌어요. 이게 뭐 우리 분할, 분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언급되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빠지면서 실제로는 교과 과정에서는 언급이 잘 안됩니다. 근데 책에도 나오는 이유는 문제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내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 이게 뭐냐면 봅니다. 그냥 이거야. 조 를 나눈다는 말은 잘 생각해봐. 우리 반에 9명이 있어요. 맞죠? 얘들을 4명, 3명, 2명으로 나눈대. 됐어요? 야, 우리 반에 9명을 여기 4명, 여기 3명, 여기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조 한번 나눠봐. 라고 얘기하면 너희들끼리 조 나누잖아. 내가 조 나누라야지. 조 이름 붙여주진 않았잖아. 맞지? 그럼 조 나눴다는 말은 너가 어떻게 해? 9명 중에서 이면 4명 뽑고야. 9C4 곱하기 이제 몇 명 남았죠? 5명 남았죠? 5명 중에서 뭐 하면 되고? 3명 뽑아서 5C3 곱하기 2명 중에서 2명을 또 뽑아요. 이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실제로. 맞지?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야, 3명, 3명, 3명 나눠봐. 이렇게 돼버리면요. 잘 봐. 잘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다. 시작. 여기 숫자 1 카드, 1 카드 숫자 1이 적힌 카드 3개가 적혀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거 여기 깔고 그 다음 이거를 여기 깔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거 여기 깔았어. 그리고 내가 은지한테 딱 보여줬어. 그럼 은지가 어? 선생님 이거는 111. 오케이. 맞지? 그 다음 내가 이거를 순서로 바꿨어. 얘를 여기 깔고 얘를 여기 깔고 얘를 여기 깔았어. 이렇게. 됐나? 이렇게 가서 또 은지에서 보여줬어. 그럼 은지는 왜 똑같은 거 또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똑같은 거 한 건 아니지. 실제로는. 왜? 얘들을 내가 보았거든. 순서로 바꿔 했거든. 그런데 이게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뭐야? 똑같이 보이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다시. 바둑알 생각하면 돼. 바둑알.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같은 것이라는 내용이 생겨버려서 원래 교육과정에서 넣은 안 들어가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바둑알도 마찬가지야. 바둑알 흰색 5개가 있어요. 흰색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놔뒀어. 맞지? 됐나? 근데 은지가 봤을 때 흰색 3개. 오케이. 봤지? 이번에 5개 중 이렇게 3개 뽑아가지고 딱 놔뒀어. 그럼 은지가 봐도 보기에는 뭐야? 똑같잖아. 맞지? 실제로는 내가 순서를 고려해줬지만 얘는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 그냥 조금만 개념 잡히거나 아니면 헷갈리면 내 말하는 대로 외워버려도 돼.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4명, 3명, 2명은 4명, 3명, 2명 야, 여기 4명 쭉 서있고 여기 3명 서있고 여기 2명이 서있어. 그러면 얘들 둘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럼 3명 서있고 4명 서있고 둘이 있어도 니들이 눈이 따라가잖아. 4명짜리 있는 시선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따라가잖아. 맞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해버린다고. 자, 우리 반에 9명 있는데 9명 있는데 이쪽에 5명 뽑고 이쪽에 2명 뽑고 이쪽에 2명 뽑아. 됐나? 이해됩니까? 이렇게 뽑아놨어. 그러면 내가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5명, 2명, 2명 서있었지. 맞지? 근데 내가 잠깐 한눈판사에 얘들 둘이 이렇게 싹 바꿨어. 딱 보면 내가 어? 너희 왜 저거 바꿨어? 이렇게 얘기하나? 얘기 안 하지. 어차피 2명, 2명인데 같은 저애들끼리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내 입장에서 똑같은 개념이거든. 맞지? 그래서 얘들 둘이 순서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자,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라.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듣고 보면 되죠. 우리 반에 똑같이 9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4명 고르고 3명 뽑고 2명을 뽑았어요. 이해됩니까? 2명을 뽑았어요. 됐나? 이렇게 내보네요. 어떻게 한다? 자, 쌤에는요. 9명 중에 4명 뽑고요. 5명 중에 3명 뽑고요. 2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이거 끝이야. 근데 쌤, 이거 말고요. 우리 반에 5명이 뽑히고 그 다음 2명을 뽑고 또 2명을 뽑아서 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9명 중에 5명을 뽑고 곱하기 4명 중에 2명을 뽑고 2명 중에 2명을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얘들 둘이 위치 바뀌는 거는 생길 수가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걸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놈에 대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 두 덩어리야, 지금. 요거 두 덩어리를 나누는 거죠, 순서를. 얘들 둘이 순서가 뭐야? 2팩토리얼이잖아. 나눠준 거야. 만약에 쌤, 3명, 3명, 3명으로 나누고 싶어요. 3명, 3명, 3명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9C3 3C3 아니지. 6C3, 3C3 이렇게 달고 있죠? 맞나? 9명 중에 3명 뽑으면 6명 남았고 또 3명 뽑았고 3명 남았고 3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러면 3, 3, 3 모양이 똑같지. 모양이 똑같은 거야. 3이라서 3이 아니고 3팩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똑같은 모양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봐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 더. 우리 반에 9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는 3명 뽑고요. 하나는 2명 뽑고요. 또 한 잔은 2명 뽑고요. 또 한 잔은 2명 뽑아요. 됐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 참. 9명 중에 3명 뽑고요. 6명 남았고 6명 남았고 6명 남았고 6명 남았고 4명 남았고 6명 남았고 2명 남았고 2명 남았고 2명 남았고 2명 뽑았어요. 됐나?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걸로 보면 3개가 똑같은 단거리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또 뭐로 나눠준다? 3팩으로 나눠준다. 숫자 보고 나누는 게 아니고 개수 보고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적어준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 내용을 적어준 거고 그때 다시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이거야. 야. 그냥 이거는 4명 3명 2명으로 짝 지어서 좀 이따가 5분 뒤에 올 테니까 알아서 나눠서 서 있어. 이게 끝이야. 됐나? 근데 이 경우 말고 5번에 다른 거야. 자. 야. 좀 이따가 이 줄에는 이 줄에 서는 사람이 1조라고 부르고 이 줄에 서는 사람 2조라고 부르고 이 줄에 주는 사람은 3조라고 부를게. 그러면 잘 봐. 너가 봐봐. 4명 3명 2명 서 있어도 그러면 1조가 4명짜리지. 근데 니들끼리는 조나는 다음에 알아서 짝 서는데 여기에 2명 3명 4명 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1조가 2명이 되어버리지. 얘는 순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그끼리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야. 이거에 각 조의 이름이 있다. 됐나? 그냥 조가 아니고 조의 이름이 있는 거야. A조 B조 C조 이런 식으로 이름이 호명돼 버렸다. 붙여버렸다. 얘를 줄 세워줘야 돼. 그럼 당연히 얘가 지금 뭐야? 3덩어리지. 그럼 얼마야 돼? 3팩. 얘도 3덩어리지. 3팩. 얘는 몇 덩어리야? 4덩어리지. 4팩. 이해 됩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이 얘는 뭐야? 덩어리에 이름이 있는 거야. 덩어리에 이름이 있는 거. 이런 경우가 어떤 것도 있어. 잘 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내가 편지를 똑같은 봉투에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10개를 딱 적어놨어요. 됐나? 됐나? 왜? 구분 없게 하려고? 대충 이렇게 끊어놨어. 그래서 4개, 3개, 아니 9개 있다. 4개, 3개, 2개로 끊어놨어요. 이 편지에 봉투 넣으려고 우체통에 딱 갔는데 우체통에 딱 3개가 있네. 근데 전부 다 뭐야? 다 빨간색이고 크기도 모양 다 똑같아. 그럼 내가 이걸 여기 집어넣나? 이걸 여기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나? 어차피 경우가 똑같죠. 하나 우체통에 하나씩 집어넣는다 치면. 맞지? 근데 이거는 달라져. 4개, 3개, 2개 정해놨는데 우체통으로 왔는데 우체통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파란색에 넣는 경우와 이걸 빨간색에 넣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어버리거든. 맞지? 그거는 이제 그 덩어리 내가 우체통에 넣는 거라 했지만 이 덩어리가 빨간색 이 덩어리가 노란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 이게 조의 이름이 생긴 거지. 조의 특정 색깔이 부여된 거잖아. 맞지? 이런 경우는 뭐 해줘야 된다? 줄 세워줘야 된다. 약간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이 내용 조금 많이 나와요. 이거의 대표적인 얘가 이거의 대표적인 얘가 보세요. 보세요. 얘들 안에서는 줄 세울 이유가 있어? 한 조에 5명도 갔는데 그 5명 안에서 야 내가 앞에서니만 이러면 뭐 필요 없어. 맞지? 맞지? 그러니까 아 이거의 대표적인 얘가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토너먼트 문제 아 뒤에 있네요. 자 일단 그러면 특강 특강 1번 문제 풀고 토너먼트 문제는 쌤이 또 풀어줄게요. 특강 1번 한번 봅니다. 자 서로 다른 8조 종류의 꽃이 있어요. 됐나요? 됐지? 자 이제 뭐한다? 쌤 2개 2개 4개야. 그럼 어떻게 하자. 쌤 8개 중에서 2개 뽑아서 하나 묶었고요. 끈으로 맞지? 또 뭐한다? 6개 중에서 또 2개를 뽑아서 끈으로 묶었고요. 나머지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끈으로 묶었어요. 참고로 참고로 실수하지 말라는 게 내가 이거 다 적어주라 하는데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너가 많이 풀다 보면 2C2 2C2 3C3 2C2 전부 다 1이거든요. NC에는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적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안 적으면 실수가 생겨요. 왜? 나중에 네가 몇 개인지 판단을 못 사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항상 적어주세요. 2개 뽑았고 2개 뽑았고 4개 뽑았어. 맞지? 이해됐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지 그냥. 끝났지. 더 이상 없어요. 자 이거 이제 정리하자. 그럼 뭐 하면 돼요? 2백분의 1이에요. 왜요? 2개 2개 있으니까. 이게 이 문제 답입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냐? 2번은 자 똑같죠? 8C2하고 6C3하고 3C3이 되나? 맞나요? 묶었어.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두개 구분 안 되니까 내가 이것도 줄세우는 거 없애버린다. 맞죠? 했는데 갑자기 이걸 다시 뭐하는데? 3명한테 나눠준대. 이 말은 봐봐.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첫 번째 묶음을 얘한테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묶음을 얘한테 줄 수도 있잖아. 이건 더 다른 경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이 각각에 대하여 애들 이름이 밑에 적힐 거잖아. 3명에 대한 이걸 누구한테 줄까? 맞지? 그 애들이 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걸 A, B, C한테 줄 수 있고 A, B, C한테 줄 수 있고 B, A, C 줄 수도 있고 C, B, A 줄 수도 있고 많잖아. 그래서 이 줄 세우는 경우 때문에 다시 뭐한다? 3팩. 그게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이름 붙이는 경우 됐나? 덩어리에 어떤 이름이 지정되는 경우 됐어요? 대표적으로 나누어주는 경우로 많이 해요. 나누어주는 경우로 알겠나?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되고 자, 302번 한번 보는데 302번은 쌤 PPT를 안 만들었는데 302번은 쌤이 여기 그려서 금방 보여줄게요. 302번은 총 8마리죠. 자, 총 8마리입니다. 8마리죠. 맞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상한데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은지하고 정현이가 들어가 있어. 둘이서 싸우는 거래. 은지하고 정현이 싸우는 거랑 정현이 은지 싸우는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이거 두 개 위치 바꾼다고 문제 되진 않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조덩어리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에서 순서 정할 이유는 없다고. 맞지? 자, 토너먼트의 대표적인 이건 지울게요. 토너먼트의 대표적인 거는요. 또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봐. 쌤, 우리가요. 여기 8명이 서 있어요. 이 길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요요요요요. 조그맣게 8명이 서 있어. 됐나? 야, 너희 앞으로 하나 한 집당 이거 집이라고 생각하자. 길 찾아가자. 됐나? 그럼 내가 다 나눠줘야 돼. 처음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쌤, 여기서요. 4명, 4명으로 쪼개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가죠. 왜 애들은 여기 있으면 집이 어디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알잖아, 맞지? 내가 이렇게 길 세워준다고. 그럼 첫 번째 쌤, 8명 중에 4명을 뽑고요. 4명 중에 4명을 뽑았는데 오, 8명의 모양 똑같네? 맞지? 이 4명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우리 토너먼트 할 때. 맞죠? 그래서 2백분의 1. 다 했나요? 다 했죠? 그 다음에 쌤, 여기 왔는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와 있어? 4명이 와 있지? 얘들 보고는 2명, 2명으로 가라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쌤, 4명 중에 2명은 여기로 보내고요. 또 2명 중에 2명은 여기로 보내고요. 얘들 모양 똑같으니까 또 2백분의 1을 해줘야 되나? 이해됩니까? 됐죠? 그럼 쌤, 이쪽도 볼게요. 여기 2명, 2명이 서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럼 또 뭐예요?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왼쪽. 2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또 오른쪽. 또 모양이 똑같으니까 2백분의 1이죠. 맞지? 실제로 여기서 그만하면 돼요. 왜?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의미가 없는지. 토너먼트에서 제일 밑에 줄 1, 1은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해볼게요. 2명 중에 1명을 뽑고요. 1명 중에 1명을 뽑은 다음에 줄 세우면요. 이거 2고 이거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없어져요. 1이야, 1.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다 해봤자 뭐 나온다, 이거. 1 나온다고. 의미 없죠?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게 이 토너먼트 줄 세우는 경우예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쌤, 만약에 하나만 더 꼽시다. 하나만 더. 하나 더. 토너먼트 경기 보면요. 토너먼트 경기 보면 가끔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쌤, 우리한테 몇 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7명이 있는 거지. 7명. 맞죠? 그럼 7명을 4명, 3명으로 쪼개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7c4 곱하기 3c3 얘는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뭐야? 4c2 2c2 2백분의 1이죠. 이해됩니까? 얘는요. 2, 1로 가니까 또 뭐하면 돼요? 3명 중에 2명을 왼쪽으로 1명 중에 1명은 오른쪽으로 똑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해됩니까? 정리 이렇게 하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너먼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책에 많이 언급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난 뒤에는 이런 걸 꼭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파트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집이나 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정리 한번 해준 거고 알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수학 하 수업은 끝납니다. 고생했습니다.